이 루다 루다야 이거 볼거야 가야 되는데 아니 안갈거야 가야 되는데 안갈거야 병원 가기로 했잖아 오늘 아니야 오늘 병원 가서 비타민 받는다고 했잖아 좋아했잖아 어제 오늘 영상 많이 봤는데 또 볼거야 아빠랑 누나 약속했는데 또 볼거야 아빠 찍지마 영상 보는데 방해돼? 다 봤어? 이제 줄거야? 응 알았어 차에서 또 보자 알았지? 차에서 또 이거보다 차에서 보기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자 루다야 어쩌고 장마가 좋을까 갈색 장마가 좋을까 오늘 갈색 장마 신고 싶어? 날씨가 따뜻해서 오늘은 루다야 그냥 이런 기본적인 거가 어울릴 것 같은데 루다 옷이랑 에이 이거 오늘 날씨가 너무 따뜻한데? 이거 우리 거 같아 내가 덥고 내가 덥 이거 너무 더울텐데 루다야 안 더워 이렇게 취향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신을거야? 응 원래 멋쟁이들은 더울 때 덥고 추울 때 춥 되잖아 루다 멋쟁이네 네 저는 루다 선생님입니다 루다 언니가 가져다 가세요 가져요 루다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주사 콕 맞고 비타민 받으러 간다고? 응 주사 잘 맞을 수 있어? 루다 우진 아니고 주사 맞을 수 있어요 진짜? 응 진짜 안 올거야? 아빠 그거 두고 본다 여러분도 보셨죠? 우리 루다 안 온다고 했어요 과연 처음으로 안 올지 보시죠 좀 이따 아아 어떡해 자 오랜만에 루다 주사를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사 맞을 가집니다 오늘 맞을 주사는 뭐죠? 오늘은 일본내염을 맞으러 갑니다 네 세 번째더라고요 세 번째 일본내염이요? 네 우리가 루다 주사 마지막으로 맞힌 게 언제였지? 3개월 전에 영상이 올라갔어요 독감 3개월 전과 3개월 만에 지금 루다가 주사를 맞는 거죠 네 루다 오늘 주사 맞고 울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안 올 거야? 오늘 주사 맞고 씩씩하게 참아낼 수 있어? 응 알았어 지켜보겠어 그래서 오늘은 루다 예방접종 마치고 이제 또 봄이 오니까 간단하게 봄 옷 몇 개 사고 간단하게 간식 먹고 집에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빗어줘 다 왔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안녕 루다 여기 되게 오랜만에 오지 루다 기억나요? 여기? 뭐지? 애기 때 뭐 샀던 거다 뭐 맞아 애기 때 뭐 샀던 거다 그리고 루다 여기 옛날에 문화센터도 여기로 다녔잖아 응 여기 어디 가 우리? 응 우리 주사 맞으러 가지 루다 주사 맞으러? 주사 콕 맞으러? 루다 어디 갔지? 주사? 선생님 갖고 있지? 루다 울 거야? 안 울 거야 최고 루다 안 운다고 했어 씩씩하게 한번 맞아보자 루다야 주사를 콕 맞으면 아플 거야 그러면 참을 만큼 찾아보고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근데 한번 오늘은 참을 만큼 참아보자 알았지? 응 참을 만큼 참아보다가 엄마 뒤에 조심 응 엄마 뒤에 조심하래요 응 고마워 잘 보고 있어 엄마 여기가 여기다 여기다 루다 테디가 오늘 루다 지켜줄 거야? 응 그래서 테디 갖고 온 거야? 응 뒤에 삑 내 열은 없으니까 아주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응 루다 지금 마음이 어때요? 응 좋아 좋아? 와 멋있다 루다 지금 병원에 뭐 들어있어? 병원에 뭐 들어있냐고? 응 아 진료실 안에? 아무도 없어 곧 루다 차려 금방 될 거야 지금 지금 바로 들어가고 싶어? 응 의욕이 샘솟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청진이 오늘 안 운 거예요 오늘 안 운대요 오늘 안 운대요 어우 씩씩하게 아직도 안 울어 루다 혼자 잘할 수 있지? 안 잡아도 되지? 와 옛날에 이거 할 때도 울었는데 루다 많이 컸어요 이런 거 식은죽 묶이야 이것도 식은죽 묶이지? 이것도 할 수 있지? 그렇지 상어들이 지켜줄 거야 여기 지켜보고 있어 아빠 주머니에서 응 이거 상어들이 지켜보고 줄 거야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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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루다 씩씩하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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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앞으로 선생님한테 다시 인사드리고 가자 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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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안 울 줄이야 엄마 진짜 깜짝 놀랐어 루다야 루다야 아빠 깜짝 놀랐어 루다 진짜 언니 다 됐다 우피단 두 개요 어 루다 그거 두 개 먹어도 돼 오늘은 두 개 먹을 자격이 있어 와 엄마 진짜 깜짝 놀랐다 야 우리 누나 엄청나다 와 아빠 깜짝 놀랐다 진짜 나도 나 눈물 날 뻔했어 하하 여기 테디 봐 가만히 있어 슈윽 슝 아빠 봐야지 어 머리 딱 들고 아 이거 봐 안 되잖아 여기 밴드 있다 밴드 골라 루다가 잘 했으니까 응 여기 있잖아 아기 상어 뭐 할 거야 핑크색 핑크색 할 거야? 응 우리 엄마한테 핑크색 사달라고 할게 응 여기서 얌전히 기다리자 엄마 나올 때까지 루다야 주사 맞았을 때 어땠어? 안 놀랐어 안 놀랐어? 루다 주사 맞았는데 아팠어 조금? 안 아팠어? 와 멋있다 루다 너무 멋있었어 최고 루다 최고 짠 다 커서 저기서 엄마 기다리고 있네 쬐끔 해가지고 루다 어딨어? 우리? 루다가 너무 잘해서 이제 루다 옷 사고 또 빵도 먹으러 갈 거야 빵도 응응 아 좋겠다 루다 좋아하는 빵 먹으러 가고 가자 이리 와 우와 기린 어 기린 기린 오랜만에 인사 안녕 기린이야 안아 안아줬어? 이거 저 머리띠 해보고 싶어? 이거 하고 다닐 거야 이거 하고 다닌데요 딸내미가 우와 이쁘다 루다 한번 볼래? 거울로? 여기 응 거울 여기 있잖아 마음에 들어? 응 이거 이거 봐라 루다 이거 봐봐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귀여운데 엄청? 엄마는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 나도 그런 거 같아 루다야 어때? 이거 어 루다 취향을 모르는구만 자 봐봐 루다야 이거 어때? 아니야 이거 아니야? 보라색인데? 봐봐 아니래잖아 여기 여기 엄청 믿금도 하나 둘 셋 아구 뭐 루다야 그럼 여기서 놀고 있어 엄마 아빠 옷 고르고 있을게 알았지? 응 루다 뭐해? 루다야 아빠 옷 골라왔어 이거 어때 이거는? 이거 1번 어때? 아니야? 그럼 이거는? 2번 이건 맞아? 그럼 이거는? 이 오렌지 같은 이쁜색은? 이것도 맞아? 루다야 루다 혼자 모자 쓸 수 있잖아 그런 모자 루다가 쓰고 거기 거울 봐봐 또 거꾸로 써 항상 거꾸로 써 거꾸로 쓰는 거 좋아해 어때? 어때? 좋아 좋아? 잘 쓸 거야? 이거 쓸 거야 어땠어? 썼을 때? 어울렸어? 어 근데 잘 안 쓸 거 같아 그래? 와 닫았다 루다 인사해야지 이모한테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해야지 루다 누가 옳지 가자 고마워 루다야 오늘 운이 정말 없다 지금 우리가 빵집 두 군데 브런치집 하나 분식집 하나 가봤는데 다 닫았어 집에 가서 피자 시켜줄게 집에 안 가는 거 왜 이렇게 봐 열었어? 어 휴 열었대 여기 가자 여기 브런치 파네 놀았다 어 괜찮다 여기 괜찮네 우와 우연히 들어왔는데 우리 루팡 삼촌이 운영하는 브런치집이야 그치? 누구야? 루다 좋아하시는 삼촌이야 엉클 아니 예예 근처에 이런 데가 있었네 루팡 삼촌이 하시는 데가 연꽃을 만드는 데 삼촌 뭐해? 삼촌? 루다 맛있는 거 해 주시려고 요리하지 펜트 붙어 삼촌이 자랑하는 거야? 펜트 붙었어 펜트 붙었어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얘 넘어서 다쳤다 아 그런 거구나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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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어떤 거 구입하고 싶어? 엄마 야챗 응 고마워 아빠는? 아빠 이거 하고 싶어 두 자랑 똑같은 거? 응? 똑같은 거 하고 싶어 가는 길에 자겠다 어떻게든 안 재우고 집에서 재워봐 자는 거야? 일어나 아빠가 루다 옆에서 루다 안녕? 아빠가 루다 옆에서 루다 옆에서 루다 옆에서 루다 옆에서 루다 옆에서 루다 옆에서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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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만 울었어 살짝만 울었어? 응 맞어 주사 막바지에 살짝 울 뻔했는데 거기서 딱 참더라 누나 안 우니까 놀랍고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 이제 안 우네 다 컸네 아빠 거 우와 혜지 엉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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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엉클이 맛있는 거 좋다 감사합니다, 했어? 장장장 됐어, 이제 그만 좀 이따가 더 먹고 멈췄어, 멈추지 않을 거야 이거 먹었으니까 이거 또 더 아이고, 맛있어? 웃긴다, 진짜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번취도 먹고 집으로 가겠습니다 좀 이따 봐요 가자! 안 먹고 왔지 이거 갖고 갈 거야, 루다 거야 가자 이거 지금 먹어 엉클한테 인사하고 가야지 자, 마스크 쓰고 삼촌한테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인사해야지 루다 파스타 진짜 맛있게 먹었잖아 여기가 장기동인가? 어, 장기동이에요 장기동 브런치빈 우리 사장님 오시면 저희 루팡님이라고 하시면 서비스 많이 주실 거죠? 공격 예예 옆이에요 그러니까 예예에서 쇼핑하고 브런치빈에서 브런치 드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루다, 엉클한테 인사하고 가자, 이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또 놀러 올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인생지마, 세홍지마라고 그렇게 가게에 타다 달려가지고 없어서 살짝 그러게 힘들었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루팡님 가게를 만났네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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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렇게 하루 끝났네요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루다가 주사 맞고 울지 않았다 두 번째, 예예 가서 옷을 샀다 세 번째, 브런치 먹으러 왔는데 루팡님이 사장님이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루팡님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루다, 안녕 에구 졸려 안녕 하하하 하하하 됐어, 이제 그만 됐다 자, 물에 닦아 물에 닦아 물에 닦아 그렇지 너무 잘하는데? 여기가? 아빠 옆에 누울 사람? 노다 노다 노다야? 어 치료해주는 밴드 붙였지요 루다야 오늘 루다 주사 맞았을 때 안 울어서 최고였어 아니야? 응 최고였어, 루다 너무 멋있었어 아니 그리고 루다 오늘 옷 산 거 마음에 들어? 응 아까 얘 이모네 가게 산 거 옷들 마음에 들었어? 응 그리고 거기 펑크리 해주는 그거 파스타라고 하고 하거든 그게 몇 요리? 그거 맛있었어? 응 맛있었어? 응 다음에 또 갈까? 응 지금 지금 엉클 뭐해? 엉클 이제 그거 가게 운영하고 계시지 응 엉클이 다음에 또 놀러오래 응 엉클치가 다음에 여기다 놀오래 응 맞아 자 이제 우리는 꼭 자고 또 놀자 안녕 에구